오늘 분석 드릴 종목은 W게임즈 입니다 W게임즈 이 종목은 제가 벌써 3일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오늘로서 약 140%의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40%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 2017년도 4월 19일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1차 꼭지 목표가로 이미 쳤기 때문에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올 확률이 높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고 끝까지 홀딩을 하시면 대박 수익률이 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시향 분석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경고성 메일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고점에 매수를 하시면 인생 폐가망신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다음주 월요일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런 바닥 분석주를 바닥 분석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수익을 크게 내셔야지 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 하루에 한방에 끝난다 여러분들 절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가 저희 카페에 자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다 바닥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자 이런 종목을 자 10%대 미만인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회원님이랑 저랑 이렇게 마이너스 5% 6%짜리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런 꿈에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급등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꿈에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저희 카페에서 저도 투자하고 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지금 다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바닥 분석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대박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자 W게임즈는요 이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날 제가 녹음을 드리고 오늘 3일째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지 않으면 오히려 주가를 빼고 어차피 이거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고 해도요 초급등주가 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 종목은 빠집니다 이 종목은 어차피 하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제 경험상 제 차트 분석상 이 종목은 다음 주에 강한 하방 압박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닥에서 저희 카페에서 140% 수익이 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제가 매수하락 소리 절대 안 하잖아요 이 종목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4만원대 이하로 뚝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폐가 망신합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기회가 없습니다 자 하루빨리 다음 주에 강한 반등이 오면서 6만원을 못 넘어가면 이 종목은 반토막 난다 자 조심하십시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고요 자 이런 바닥 분석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내시면 되는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주식은 돈 갖고 돈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네이버 카페에 지천에 깔려있다 작전 세력들이 카페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회비까지 받아 먹으면서 작전 세력들이 요새 카페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그런 분들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 다 말아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저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왜 이런 고점에서 이런 종목을 다른 데에서는 추천하는데 저는 이 종목 매수하면 이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가 주식은 여러분들 바닥주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귀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귀인을 만나셔야 돼요 제 CF도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저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위험관리를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라도 투자 습관을 바꾸셔서 바닥주를 매수하셔 가지고 이 꿈의 수익률을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